이거 백선 문제, 백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시험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쪽집게 백선이라고 해서 제가 뽑은 거예요, 문제를. 올해 이거, 이건 나올 거다라고 해서 뽑은 건데 이거 누가 했는지 신인 내린 적중인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감사합니다. 올해는 제가 이거를 좀 뽑아봤는데 일단 적중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가르치는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내용이죠, 사실은. 왜냐하면 제가 출제를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확률적으로 볼 때 기출 문제를 분석해보면 어느 정도 나와요, 통계적으로. 그걸 갖고 제가 강의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제가 강조를 한 거는 나올 가능성이 높긴 합니다. 여러분이 그것만 소화를 하셔도 60분 이상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언제 하냐면 9월 1일 날 첫날 해요, 첫날. 날 막 선선해질 때, 정신이 막 돌아올 때. 일부러 그때 잡았어. 8월 달이면 메롱메롱 해가지고 안 되거든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 날 10시부터 6시까지 할 거예요. 문제, 100문제 풀 거예요, 100문제. 100문제. 해설은 없어요. 해설은 없다고. 거기에 해설을 붙이진 않았다는 거야. 그게 집중을 안 하니까. 그래서 그때는 막 와가지고 막 쓰고 스스로가 여러분께 되도록 노력을 좀 하셔야 돼.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 내용을 정확히 알면 지문이 5개 나오잖아. 저는 2번으로 했어. 그런데 본시험은 정답이 4번으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내가 정답을 똑같이 못 맞춰. 그런데 그 문제 내에서 답이 나온다는 거야. 그걸 적중률이라고 하는 거야, 사실은. 내가 출제한 사람이 아닌데 내가 그 정답을 어떻게 맞춰요? 그래서 작년에 정답을 맞춘 게 딱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은. 똑같은 지문이 나온 게 딱 하나인데 정답까지 똑같은 거. 그건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지문 속에서 답이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정답을 찾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지문 정리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그렇지. 그 5개 지문이 다 출제한 사람이 높은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에서 답을 찾고 정리를 하고 들어가시면 답이 보인다는 거죠, 어느 정도는. 그래서 예상되는 부분을 갖고 하실 거고 이게 100문제니까 이걸 갖고 완벽하게 일단 정리를 하신 다음에 동영 모의고사가 4번 가나요? 4번 우리가? 4번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실전연수의 동영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동영도 반드시 하셔야 되는 거야. 이게 이것만 해서는 안 되고 동영을 같이 해야 돼. 동영이 매년 바뀌어, 내가 매년. 작년 문제랑 올해 문제 또 바꾸거든. 그러니까 왜? 패턴이 바뀌니까. 그래서 그런 형태로 가고 아주 어려운 문제도 집어넣고 본시험이랑 똑같은 형태로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서 멘붕 오는 문제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동영도 멘붕 오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처음 보는 문제가 있겠는데 그렇게 해서 연습을 좀 하고 들어가셔야 돼. 실전연습을. 그러면 내성이 좀 생길 거 아니야. 그럼 문제가 이런 문제들은 패스해도 되고 이런 문제는 풀어야 되겠다는 감이 생긴다는 거지. 엄청 중요해요, 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사회분을 풀고 가면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정리해서 들어가시면 합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같이 와서 저랑 같이 와서 수업을 듣는다기보다는 공부를 같이 한다. 이게 가능성이 높은 거를 체크해 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교제가 나올 거예요, 교제가. 교제가 다음 주 정도에 나오는데. 그러면 그 교제를 갖고 예습을 미리 한 번 풀어보고 오시는 게 제일 좋아. 그 나와서 풀면 안 돼. 한 번 여러분 미리 보셔야 돼. 미리 본 다음에 나랑 같이 풀 때는 복습하는 형태로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럼 지문전의가 다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 그 안에 정답을 찾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오늘 수고하셨고요. 오늘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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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